아아! 님베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좋았어! 죄송한데 찬스 쓸게요 와! 야 이번엔 목숨 걸고 해야 돼 야 망했어! 그게 안돼 뭐야? 빨라! 형님 삼겹살 이거 무슨 소리인데 이거? 손 많이 불어야 손... ㅋㅋㅋㅋㅋ 얼굴이 다 나와야 돼! 자 60초 탁 불러주세요 5 4 3 2 1 어 시작해주세요 어 시작한거야? 네 이 노래 진짜 어려워야 됐는데 안돼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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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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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빨라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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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서서지 뽈뽈뽈뽈뽈 자! 뽈뽈뽈뽈뽈뽈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불가능인데 이거 야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아니야 괜찮아 아직 아직 괜찮아 으아아, 으악 위험하다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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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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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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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아프다 좀 많이 불어야 터질텐데 야 이거 못했다 이거 잡고 묶지 말고 잡고 터트려 잡고 묶지 말고 잡고 터트려요 야 망했어 잠깐 이거 터트려 야 너무 야 이게 이거 써야겠다 바로 이거 바로 써야 돼 찬스 바로 쓰자 죄송한데 찬스 쓸게요 야 이게 좀 힘드네 내가 뽑아? 어 야 근데 잘 뽑아야 돼 그니까 아니 이게 60초에 가능한가요? 세옥광이 생각보다 이게 좀 그래 하나씩 일부러 부러지니까 하나씩 반짜리가 있어요 와! 이거 뭐야 와! 이거 뭐야 30초 30초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게 우리 30초 추가라는거죠? 어 추가지 추가 30초 획득 야 바로 성공하게 해 야 이번에 목숨 걸고 해야돼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넘어간거 아닌가요? 여보세요 5호 숙제를 다시 벗어야 돼요 아 네 아니 나 재킷 벗기 잘했다 오 야 야 야 야 야 치사질이 이거 뭐야 아직 안 나와 야 그래도 30초 추가 빨리 빨리 어 어 오 씨 막했다 야 안 들어가 30초 맞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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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들어가는데 야 잠시만 해 자 큰반으로 갈게요 빨리 갈게요 네 네 자 빨리 스피드하게 합시다 스피드하게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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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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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 스피드 아 붙지 말고 빨리 빨리 좋아 좋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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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57초 남았어 야 더블해야돼 더블해야돼 마지막에 살까지 네 마지막에 좋아 빨리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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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 다시 다시 야 다시 다시 아아 무서워 야 야 야 다시 치워 다시 치워 셀카 셀카 뭘로 찍어요? 셀카 셀카 뭘로 찍어요? 셀카 셀카 야 유찍 흘려 유찍 흘려 야 야 다 먹고 이파람 야 다 먹고 이파람 야 빨리 시야 없어 야 다 먹고 이파람 입파람 볼 때 여기 자 자 이거 얼굴이 다 나와야 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난장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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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야 난장판 됐어 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퍼펙트합니다 자 100% 장가합니다 5명의 얼굴이 다 나왔습니다 형 귤을 되게 잘 까지시네요 으깼어 되게 귤이 잘 익은 것 같아요 2점 성공 고수의 처음 할 우어어어우 갑니다 빠바바빠밤 빠바바밤 빠바밤 야 안될지 않은데 30초 획득해서 그래 30초 아니였으면 안됐어 야 다른거 봐보자 우리 방금 빨랐는데 빨랐는데도 8초남았었어 꽝도 있어 1초 야 1초 안돼 3초가 제일좋은거 봐놨어 야 내가 제일 좋은거 보고했어 야 30쯤 섭이지 않으면 이거 거의 다 실패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